지금 한국어 발음 중에 가장 쉽고 중요한 건 예예요. 이응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응과 모음이 모음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아야, 오요, 오요, 우유, 우이. 그 다음에 이중 모음. 웽안도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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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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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 오, 에, 와, 웨 를 띵베타고 띵어가면서 할거에요. 띵베타, 바람, 바람, 바람. 근데 이유가 뭐냐면 보면 아, 이, 같이 하면 에에요. 아,이, 에. 같이 하면 아,이, 에, 아,이, 에. 아,이, 에. 오, 아, 같이 하면 뭐에요? 와. 와. 오, 에, 같이 하면 왜에요. 오, 오, 에, 왜. 오하고 이 같이 하면 뭐가 되요? 오, 에, 아,이, 에. 이거 왜, 왜. 왜. 외로워할 때 왜. 왜 하나 빠졌네 여기. 외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아, 한국어 읽어볼게요. 아버지. 아버지. 네, 띵베, 보, 보, 맞아요? 보, 보. 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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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베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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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아기, 배. 배. 네. 띵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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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노쟤야. 노쟤야. 네. 쟤. 아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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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쌤. 아버지, 아빠, 아버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띵베 읽어주세요. 아니요. 또 땡두 땡뱜. 밑에.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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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오빠. 네, 오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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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형. 밑에 안 안 안 안 오빠 오빠 형 형 오빠 쓸 거예요 남자가 부를 땐 이거 남자가 부를 땐 형 오빠는 여자가 부를 땐 여자 아 오케이 아오 옷 다음에 암쌍 뭐예요 뭐예요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주세요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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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또 안 쌍 한번 읽어주세요 독도 독도 앤상 아오켓 감사합니다 이거 빛 빛 햇빛 빛 네 네 네 네 아이차 앙 비 아 아 위 앙 치 형, 안, 지, 형, 누나, 누나, 오빠, 언니 네, 그 다음에 발음 뭐예요? 비슷한데 안전 이거 읽어주세요 음악 네, 읽어주세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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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사, 칭찬, 칭찬, 간사 뭐 이런 뜻 칭찬, 칭찬, 찬사 읽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오구 뭐예요? 오구 라지? 몰라요? 홍구에?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레전드로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독? 엄빙 뭐예요? 독 독 독 독 독 독 유럽 사랑 유럽 사랑 뭐 아 유럽사람 나는 알까요 응 왜 목당 목다 네 땅 많이 식사 더 식사하다 어, 랄야 안꺼무아 오빠 안마이 안 밥은 먹다 아, 그래요? 뭐예요? 안꺼미 안 먹다예요? 안꺼무아요 안꺼무아요 네, 안 안마이 안마이 아니에요? 아니요, 안꺼무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이상해 네, 확인 네, 그럼 안꺼무아요 안꺼무아요 그는 매일 하루에 점심 식사하다? 아, 네네,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응, 식사하다 식사, 식사 안꺼리 저녁 식사하다 저녁 식사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저녁 먹다 저녁 먹다 난 또 왜 아침 식사 안쌍, 아침 식사 이건 뭐일까요? 이, 뭐예요? 1, 2, 3, 4, 이 이, 이 아이 아이, 네네, 이 아이 이렇게, 이 아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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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이야기 자오 추엔 네, 네, 이야기 자오 추엔 자오 추엔 이거 맞나요?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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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요 지금 공부해요 지금 공부해요 지금 공부해요 지금 공부해요 이유 비슷한데 생백 리조 리조 이유 이유 리조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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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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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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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누 이건가? 누운가? 누우돈가? 누우돈가? 아하 몰라요 누우돈 이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티앵베시에요 인 인 알아요? 인 프린트 프린트 컴퓨터 메이딘 프린트 하다 프린트 프린트 하다 인 앙 이것도 프린트 프린팅 프린팅 이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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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홍병 홍병 잼 잼 잼 이거 물고기 이름 물고기 알아요? 이 물고기 물고기 네 카팅 여기 카팅 카팅이라고 나왔는데 잼 아니 아니에요 아 몰라 잼 뭐에요 잼 잼 이건 알겠는데 이건 알겠는데 인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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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 하면 뭐에요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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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력 달력 유 사랑 하다 사랑하다 네 얜 뭐에요 이거 새 이름 찜 이름인데 찜 찜 찜 찜 찜 새 새 새 이름 잼 보다 고정 잼 잼 Ho 잼 잼 잼 잼 잼 잼 권 부용하다, 부용하다, 이따, 변변 이따 의사 박수,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이다 이과 뭐예요? 간호사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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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행되면 뭐예요? 예, 올해는 뭐예요? 롱타임 아니야, 나이마이는 내일이고 올해는 옛날 옛날 몰라요? 올해는 아마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홍게 홍게 홍게는 오빠 티행배는 모르는다고 오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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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 오래를 잘 모르겠어 오래를 잘 모르겠어 오른쪽 펜탈 네, 네 펜탈 오른쪽 펜탈 왼쪽 펜탈 펜탈 오빠 오른쪽 펜탈 네, 알겠어요 오빠는 안 안 안 오징어 오징어 먹 먹 먹 먹 먹 먹 먹 오징어 아, 곧먹 오징어 오징어 오 오 지금 지금 이거 발음 비슷한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동차 오케이 자동차 다음 뭐예요 엉 할 한국어 형 나는 아 저 예 오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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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안 돼요. 오염 폴루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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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텐 커텐? 네 네 네 문 커텐 오는 뭐에요 오? 오 오 비올때 쓰는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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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우산 이거 와우 뭐예요? 와우 그거는 그냥 소리예요. 와우 놀라서 하는 소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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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쌤? 쌤쌤? 와인 알아요? 와인? 마시는 거 와인 와인 술 포도주 포도주 몰라요? 몰라요 술 삐아 알죠? 삐아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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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시 음식 스시 먹을 때 사용하는 거 그냥 한국 와사비 와이프 뭐예요?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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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어인데,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왜 소리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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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하고 에하고 만나서 왜 소리가 나요. 왜. 왜. 왜냐하면, 생백 뭐에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왜 싸워. 왜 싸워. 왜 그래.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워. 왜. 그냥 싸워에요. 이것도 빠이 싸워. 왜죠. 이것도. 쌤 쌤. 왜 불러. 뭔지 알아요. 왜 불러. 왜 불러. 부르다가 아마 꼬이 같은데. 꼬이 빠이 싸워. 이거에요. 왜 불러. 그 다음에 이건 어려워서 그냥 이거 발음해요. 아니 베트남 안. 베트남은 아니에요? 네. 이상해. 이거는.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네. 근데 컴퓨터가 이거 있다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런 단어 몰라요?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understand. 이거는 오하고 이하고 하면 뭐에요? 왜 소리에요. 왜. 왜. 왜 국. 능로이. 능로이. 왜 국. 능로이. 아. 능로이. 이거. 아. 능로이. 이거. 아. 능로이. 네. 모르겠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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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 inside. 안. 외부 반대말 내부. 내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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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은 쪽. 쪽 반대말 뭐에요. 쪽. 쪽은 안. 이건 내부. 쪽은 내부. 그럼 밖은 뭐에요. outside. ENA 제가 알려주 router Out hopefully ladder related to their 국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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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να 국하러 국내완 국정하 국사 년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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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라 나가다 밖에 나가다 뭐라고 그래요? 공백 외할머니 아마 바일건데 바 근데 한국어는 이거 있어요 한국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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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머니 엄마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고태유 알겠어요 아버지의 형제 고모 고모 삼촌 어머니의 메 의 형제 안나 찌 이모 외삼촌 존려요? 존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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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있어요? being bad 오이 있어요? 오이 오이? 이거 있어요? 네 오이 조용 그게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오이 오이 조용 오이 오이 오케이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거는 소리니까 빼고 이거 한국어 문장 있는데 베트남 문장도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 아버지 아이 아래 아내 아침 쌍 아버지 고 고 네 아이 제 아니 제 아끼가 베 아끼 아끼 엠베 아끼가 베 아이제 아래는 밑에 뭐예요? 아래 몰라요 아내 오 이거 읽어볼까요? 아침에 아버지가 항상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죠 호텔 독 읽어볼래요? 랍 하이제 네 독 까우팅한 랍 아침에 네 아침에 아버지가 형상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죠 네 아 자 이거예요 밑에 오케이 읽어 주세요 독 校 정비 오 고 젊 들 오 오 오 오 오 profile 고 대휘 보 아버지 아버지 항상 항상 드럼 하 삼 잭 아침에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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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준비해요, 좋은 비, 아침 식사, 아침 요리, 아침 식사, 네 아침 요리 준비해요 아 네, 오빠, 이렇게 할게요 아 이렇게? 네? 아니 아니 계속 계속 왜요? 한국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네, 네 아침에 아침에 모상, 아버지가 모, 루원 항상 일찍 일어나서 야이송 항상 모상, 모상, 네, 준비, 모, 모이상 준비, 준비, 아침 식사, 모이상, 모이상 네, 네 오케이, 이거 읽을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해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해요 네 아 땡뱃 읽어주세요 아, 제앰 내 안쌍, 즉, 히리 혹 제앰 내 안쌍, 즉, 히리 혹 이거 알 수 있어요? 제앰 뭐예요? 제앰 아이 아이들이 즉, 즉 하면 뭐예요? 즉 아, 예 네 전해, 전해 즉, 전에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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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리 혹 뭐예요? 뒤 혹, 뒤 혹 뒤 혹, 뒤 혹 뒤 혹? 네 아, 네 공부하러 가다, 학교에 가다 학교에 가다 가다, 가기 전에 네,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해야 해요? 넌 항상 아침을 먹어야 해요 넌 항상 네, 여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해요 아이들 잼, 넌 항상 적기 리헉 이거 읽을게요 아래층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래층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네, 이거 읽어줄래요? Tôi không thể ngủ vì người hàng xóm ở tầng dưới quá 온 아오 네, tôi không thể ngủ vì moi hàng xóm ở tầng dưới quá 온 아오 tôi không thể ngủ vì subscribe cho mình сп 아래층 땅조이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끄러워서 시끄러워 소리나서 아래층 땅조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 못자요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네 땡뱃 vợ, tôi nấu ăn rất ngon bo, tôi Know nấu ănен 요리하다 요이 0, 8 는 맛있게 하다 아주 맛있게 요리하다 요리 잘해 요리하다 Now 학교 아래 작은 가게가 있어요 학교 아래 작은 가게 학교 아래 작은 가게 학교 아래 작은 가게 먼저 읽어보세요 학교 아래 작은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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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를 위해 새로운 셔츠를 사야 해요. 앙 sáng mặt trời vào buổi sáng làm tôi tỉnh táo hơn. 앙 sáng mặt trời vào buổi sáng làm tôi tỉnh táo hơn. requested că, khi về buổi sáng làm buổi sáng hảigu Ngay Chnebon Em mặt trời Sau bad line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든다 아침에 햇빛 하늘 햇빛 항상 빛 태양 아니에요? 선? 태양 태양 그러니까 햇빛 항상 햇빛이 람 또이 내가 띵때오혼 더 띵때오혼 잠 못자게 눈 뜨고 있게 띵때오혼하게 만든다 람 또이 띵때오혼 이거 읽어보세요 아침 햇빛은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든다 또 수행한 아침 햇빛은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든다 그의 마음을 더 깨어있게 만든다 띵땅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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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전부 얘기하는 거네요 형, 지, 누나, 엠 동생, 또이, 나, 또 암, 지, 엠, 또이, 우리 형제 보통 중 수엔뒤 나가다, 나가다, 수엔뒤 쪼이 쪼이 쪼이, 쪼이 궁, 함께, 궁야호, 함께 다음 주 날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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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